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조춘영 제18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전세종시 회장이 취임했습니다.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지난 1월 5일부터 3주간 전국 21개 시도회에서 전기총회를 통해 신임 시도회장과 감사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. 대전세종시회에서는 1월 17일 총회를 통해 조춘영 태양기술단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신임 시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조 시 회장은 취임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회원들과 함께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한편 이날 취임식과 함께 이동식 제16, 17대 시 회장의 이임식도 진행됐습니다.